안녕하세요. 토토쌤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연세대학교 물리의 논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대학 입시, 특히 물리의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이 좀 있는 같아서 올해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몇 번 더 이렇게 물리의 논술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 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은, 자 읽어보셨죠? 드론에 관한 그런 문제죠. 드론에 관한 문제인데, 크게는 뭘 묻냐 하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빛의 간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슬릿 실험. 그래서 우리가 0의 이중 슬릿 실험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래서 이중 슬릿의 간격이 주어지고 거리가 주어졌을 때 파장과 무늬의 간격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걸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의 광전 효과를 묻고 있죠. 그래서 빛이 들어와서 금속에 때렸을 때, 전자가 튀어나올 때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오는데, 그때 최대 운동에너지를 구하라, 이런 것들, 광전 효과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자기장이 이렇게 균일하게 걸려 있는데, 이런 도선이, 드론에 이렇게 이런 도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 자기장을 통과할 때, 기전력이 어떻게 발생할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류를 묻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드론이 날고 있는데, 6개 날개 중에 2개가 날개가 멈췄다. 그러니까 2개가 어떤 양력이 사라진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드론이 잘 날고 있다가 이렇게 쭉 떨어질 텐데, 하강을 할 텐데, 그때 어떤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일종의 역학 문제 중에 등가속돈동에 관한 그런 식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런 유해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상 연세대 문제의 특징을 보면, 제시문과 그 다음에 문제가 1대1로 이렇게 대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번 제시문이 문제의 일과에 대응되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0의 이중 슬릿 실험에서 이 슬릿의 간격이 1.5로 주어지고, 이런 이중 슬릿이 있을 때 간격이 D고, 그 다음에 빛이 파장이 주어졌을 때, 그럴 때 이 드론이 지면에서 출발해서 일정한 속도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 즉, 등속도로 이렇게 지금 드론이 양력을 받아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20초 후에 무늬 간격 델타 X가 27mm로 나타났다. 이때 드론이 상승한 속력에 대해서 보아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중 무늬 슬릿 실험의 간격을 나타내는 공식을 쉽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중 슬릿 실험의 파장과 무늬 간격은 어떤 공식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경로차, 이중 슬릿 실험에서 이 경로차를 나타내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만약 경로차를 델타 X라고 하면, 즉, 이 슬릿과 이 슬릿 사이에 어떤 경로차를 우리가 델타 빛으로 들어왔을 때, 두 파동의 어떤 경로차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델타 X를, 이거는 슬릿의 간격 곱하기 이 거리 Y분의 델타 X가 됩니다. 델타 X, 이게 이제 경로차가 되는데, 이 경로차가 이제 반파장의 짝수배가 돼야지, 짝수배가 돼야지 보관 간습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경로차가 예를 들어 이런 파동과 이런 파동의 어떤 경로의 차이인데, 이게 반파장의 짝수배가 된다는 것은, 즉, 파장의 정수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로차이가 파장의 정수배, 즉, 한 파장으로 딱 들어가는 만큼 경로차가 나면, 그때는 이제 보관 간습이 일어난다라는 게 이중 슬릿 실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쓰면은 요식이 나오죠. 요식이, 요식이 이제 얻어집니다. 그래서 요식, Y분의 델타 X, D가 람다라는 요식이 주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식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만약 모른다면은 이제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때 이제 Y가 요 길이죠. 요 길인데, 요기로는 이제 드론이 상승한 그 길이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V를 구할 수가 있죠. 요식에서. Y 대신에 V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은, T람다분에 델타 X, D 이런 식이 나와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T는 지금 20초죠. 20초고, 그 다음에 요 람다는, 파장은 지금 4.5 곱하기 10에 마이 7승, 요걸 집어넣고, 델타 X가 지금 27미리니까, 또 27 곱하기 10에 마이 3승, 항상 메타 단위로 이제 통일을 해야 되죠. NKS 단위로, 그래서 메타, 킬로그램, 세크 단위로 통일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D도 역시 1.5미리니까, 1.5 곱하기 10에 마이 3승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4.5 메타 퍼 세크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중 슬리트 실험을 가지고, 이 드론의 어떤 상승 속도를 나타내는, 그 등속 운동 시기에 집어넣어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광전 효과 문제인데요. 그래서 역시 빛의 파장이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 1함수가 이제 2 일렉트론 볼트로 이제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1함수라는 건 하나의 금속 같으면은, 이 금속의 포텐셜 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들이 이 가득 금속에서 차 있을 때, 이게 전자가 밖으로 이 우물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드는, 그 에너지를 바로 우리가 1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워크 펑션을 이렇게 일렉트론 볼트, 단위도 이제 일렉트론 볼트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럴 때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을 구하라, 즉 Emax.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빛의 에너지는 잘 알다시피 이제 HF로 이렇게 주어지죠. 진동수 곱하기 플랑스 상수로 주어지고, 그럼 이제 빛이 들어왔을 때, 여기 나중에 이제 운동에너지 1분의 1, 전자의 운동에너지를 1분의 1mv제곱이라고 하면은, 이 2분의 1mv제곱, 이걸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2K로 이렇게 썼죠. 최대운종에너지 2K가 되고, 플러스 이거 탈출하는 데 드는 에너지만큼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W, 워크 펑션을 대주는, 이 식이 승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HF 대신에 이거 다시 쓰면은 이제 진동, 빛의 경우에는 이제 속도가, 즉 C가 F람다라는 이 식이 있죠. 항상 모든 파동은 이제 V, 속도가 이제 F람다인데, 빛의 경우에 이제 그 속도가 이제 C가 되니까, C는 F람다, 이 식을 이제 쓰면 됩니다. 즉 진동수와 파정은 이렇게 역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쓰면은, 즉 람다 분의 F 대신에 이제 람다 분의 C가 되죠. 그래서 람다 분의 HC가 여기 2맥스 플러스 1함수다.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면 되죠. 그럼 이제 거의 다 이제 문제가 풀린 건데, 그래서 2맥스를 구하면은 람다 분의 HC 빼기 1함수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파장을 집어넣고, 플랑크 상수는 여기 표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6 곱하기 10만인 3, 4승 단위가 이제 Js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 8승, Ms, 초속 30만km. 여기에다가 이제 이 환산 단위를 환산하는 이 팩터를 곱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단위가 지금 Js로 돼 있는데, 이 1함수 자체는 이 단위가 이제 일렉트런볼트죠. 그래서 뭐 Js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편의상 이제 일렉트런볼트로 계산하려면은, 즉 1 일렉트런볼트가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Js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위 환산 팩터를 이렇게 써줍니다. 즉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Js 분의 1 일렉트런볼트. 이렇게 이제 이 단위 환산 팩터를 여러분들이 꼭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Js이 이렇게 약분되면 일렉트런볼트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1함수는 2 일렉트런볼트니까, 이걸 계산해주면은 이 첫 번째 양이 2.75 일렉트런볼트가 돼서, 즉 답은 이제 0.75 일렉트런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이 0.75 일렉트런볼트라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 하면은, 이 운동에너지를 가지는 전자가 어떤 구심력을 받아 등속원운동을 할 경우, 궤도 반지름을 구하라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 항상 원운동을 할 때 이제 구심력은, 구심력을 FC라고 하면 이게 M이 전자자자자질용 곱하기 R분의 F2제곱 요식이 있죠. 원심력이나 구심력이 같은데, M R분의 F2제곱 요식을 쓰면은, 즉 여기서 이제 우리 FC, 즉 구심력 자체가 이제 주어진거죠. 주어졌으니까 R을 구할 수가 있죠. 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즉 다시 쓰면 이제 이 맥스를 2분의 1mv제곱으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2분의 1mv제곱으로 쓸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mv제곱은 뭐냐면 fc 곱하기 r이 되죠. 여기 r로 넘어가면은 mv제곱을 fc 곱하기 r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쓰면은 이걸 2분의 1fc 곱하기 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r을 여기서 구할 수 있죠. r은 fc 곱하기 2 곱하기 2mv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96 이 값을 3 곱하기 지금 10만 18승 뉴턴이니까 집어넣고 2 곱하기 아까 2맥스 값이 0.75 일렉트론 볼트죠. 근데 항상 여기서도 주의할 게 여러분들이 단위를 일렉트론 볼트가 아니라 지금 줄을 써야 되죠. 왜냐하면 1줄이 에너지 단위가 이제 뉴턴 곱하기 m가 되기 때문에 즉 줄의 단위가 뉴턴 m이기 때문에 이걸 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컨버전 팩터 즉 일렉트론 볼트가 1.6 곱하기 12만 19승 줄이죠. 이걸 쓰면은 이걸 계산해 주면 이제 0.08m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8c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어떤 이 일함수를 나타내는 이 광전 효과의 공식을 알고 있느냐를 묻고 또 컨버전 팩터 즉 일렉트론 볼트와 줄의 컨버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두 가지를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 하나 더 들어가는 90력이 고전적인 90력의 식으로 알고 있느냐 그걸 묻는 문제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문제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불확정성의 원리를 고려를 하면 이 전자가 이런 90력을 받아서 운동을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원자 모형에서도 이제 전자 구름으로 우리가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자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데 이거는 역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한계를 가지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드론이 이렇게 이제 이런 균일한 자기장이 걸려있는 이 공간으로 이렇게 입사를 할 때 그때 이 드론에 유도되는 그 유도 기전력을 구해보라 이제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이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폭도 L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드론의 길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이제 출발하는 지점이 이 D라는 이 지점이 이제 이 자기장에 입사하기 전에 한 15m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이제 등속으로 이제 출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럴 때 이제 이동해서 10초 동안에 그 도선에 유도되는 그 전류의 크기와 방향을 이제 구하고 저항에서 소모되는 이제 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우리가 그 이런 패러데이 전작 유도에서 이런 그 자기장을 통과할 때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이라고 했을 때 자기장이 이쪽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도선이 지금 저항에 달린 도선이 속도 V로 간다면 이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하면 L이라고 했을 때 여기 유도되는 기절력은 여러분들이 이 속도가 V라고 했을 때 BVL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즉,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 기절력이 BVL로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왜 이렇게 주어지냐 하면 패러데이 전작 유도법칙이 의미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되죠. 그래서 어떤 자속 즉, 자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바로 이제 기절력을 주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변화, 자속은 지금 이 부분을 자기장 곱하기 이제 이 단면적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자기장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단면적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면적이 변하는 속도가 이게 변하는 속도가 이제 V 곱하기 L로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EMF가 BVL이라는 이 식은 이제 물리를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이 식을 쓰면 된다는 건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0.03V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0.03V가 언제 뜨느냐. 이 드론이 이 자기장 영역을 벗어나면 뜨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 자기장 영역 안에 완전히 들어가도 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장 영역에 들어갔으면 이 B도 일정하고 이 단면적 S가 일정하기 때문에 즉, 플럭스가 자속이 일정한 경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때도 뜨지 않고 즉, 결과적으로 이게 뜨는 경우는 이 드론이 이 자기장 영역에 진입하는 순간하고 그 다음에 진입해서 이렇게 탈출하는 순간 그 두 가지 경우에만 뜨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 대역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진입하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이 드론의 속도가 지금 여기서 5mps가 되고 이게 15m 전에서 출발했으니까 즉, 3초가 지나면 이게 바로 이 자기장 영역에 진입해야겠죠. 그래서 그때 즉,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가 이렇게 뜬다는 거죠. 여기서 EMF가 뜨는 거고 0.03 볼트가 뜨고 그 다음에 완전히 진입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이 드론의 사이즈가 이 루프의 사이즈가 한 변의 길이가 지금 0.1m가 되죠. 그래서 0.1m를 5mps로 나눠주면 0.02초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 지점에서 완전히 진입하는 데까지 0.02초가 걸리니까 그 동안 이 EMF가 뜨고 완전히 이게 들어오면 다시 기전력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나갈 때 다시 이 값이 뜨는 거죠. 나갈 때 마찬가지로 0.02초 동안 뜨는데 그럼 이 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길이가 지금 30m니까 즉, 5로 나눠주면 여기 6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초에다가 0.02초가 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9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초 더하기 6초를 하면 9초에서 다시 0.02초가 뜬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0이 되고 그런 형태로 전류 분포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전류와 시간을 플로팅해 보면 이런 그래프가 얻어지는데 그래서 진입할 때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진입할 때 전류의 방향은 지금 우리가 오른손 법칙에서 플럭스가 지금 이 플럭스가 지금 여기서는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럭스의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되려면 이게 자기장의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른나사의 법칙에서 이걸 그리면 이게 시계 방향의 전류가 이제 떠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회전하는 전류가 뜨는 거고 마찬가지로 나올 때는 반시계 방향의 전류가 뜨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도선의 기전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때 소모된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에너지는 전류 곱하기 시간을 하면 되니까 그 전력이 파워가 우리가 R분의 V제곱이죠. 그래서 R분의 V제곱. V가 이제 EMF니까 EMF의 제곱. 이걸 여기에다가 그 시간, 이렇게 뜨는 시간, 즉 전류가 뜨는 시간을 곱해줘야 되는데 전류가 뜨는 시간은 0.02초죠. 0.02초인데 이게 두 번 뜨니까 여기서 뜨고 여기서 뜨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R분의 V제곱. 여기서도 역시 전력 소모가 일어나고 여기서 전력 소모가 일어나고 나머지 부분은 전력 소모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4분의 EMF가 0.03이죠. 그래서 0.03의 제곱 곱하기 0.02 곱하기 2를 해주면 9 곱하기 16승 단위는 줄이 되죠. 그래서 9 마이크로 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법칙 가장 단순한 경우 이런 균일한 자기장이 걸려있는 영역에서 균일한 자기장이 걸려있는 영역에서 이렇게 루프가 들어와서 균일하게 이동을 할 때 그때 이 루프에 뜨는 어떤 기절력을 구해보라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양한 어떤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시고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이게 굉장히 정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4분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드론이 날고 있다가 6개 날개 중에 2개 날개가 멈추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날개는 처음과 같은 힘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드론이 이렇게 제자리에서 하버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중력 드론의 중력 MG하고 양력 F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경우인데 여기서 6개 중에 2개가 멈췄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F가 여기서 보면 3분의 2 F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6개 중에 2개니까 3개 중에 2개의 어떤 양력만 줄 테니까 즉 이게 이제 중력의 힘이 더 세질 테니까 밑으로 이제 추락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멈춘 지점에서 수평거리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지면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제 추락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때 드론의 질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높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드론의 이동 속도가 5mps인 경우 즉 수평 방향으로 드론의 이동 속도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수평 방향에 우리가 속도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할 필요가 없고 문제에서 이미 주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이 X를 구하라. 그 다음에 공기 저항에 의한 어떤 에너지 손실과 바람의 영향을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이제 양력이 3분의 2로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때 그러면 이 드론이 이제 이 추락을 하게 되는데 드론이 하강을 하게 되는데 그 때 어떤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이제 MG 곱하기 D 즉 드론의 질량을 우리 MD라고 했을 때 MDG가 F인 상황에서 여기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MDG 빼기 3분의 2F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제 작용하는 힘이 네트 포스가 F에서 여기 3분의 2F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 평형점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힘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직 방향의 어떤 힘을 구해보면 MDG 빼기 3분의 2F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원래 MDG가 이제 F였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3분의 1F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F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시 쓰면은 여기 이제 여기 F 빼기 3분의 2F니까 이제 3분의 1F가 되는 거죠. 3분의 1F를 다시 쓰면 이제 3분의 1MDG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뉴턴의 그 2법치로 쓰면 MDG 곱하기 AY Y축 방향의 어떤 가속도를 준다.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Y축 방향의 가속도는 3분의 1G라는 걸 우리가 아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의 높이를 구하는 식 즉 H는 1분의 1 AT제곱 이 식을 쓰면은 우리가 T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T는 루트 G분의 6H 이런 형태의 어떤 식을 쓰면은 여기서 T를 구해보면은 G가 10 집어넣고 H가 60 집어넣으면은 6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높이 있는 드론이 이렇게 하강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6초니까 이쪽 속도는 이미 정해져 있죠. VX는 5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고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그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는 이제 5코파 6하면 30m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제 그걸 묻는 문제인데 주의할 것은 처음에 이렇게 허버링을 할 때 처음에 힘의 어떤 평형 상태에서는 이게 양력과 그 다음에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가 그 날개 중에 두 개가 이제 멈췄다는 게 바로 이 양력의 비례에서 즉 3분의 2배만큼 양력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착안을 하시는 게 이 문제의 키 포인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이런 드론 같은 걸 접할 때도 양력이 뭔지 추력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인데 이게 드론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드리자면 늘 그렇듯이 우리가 한쪽 단원을 안다고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고전 물리와 또 현대 물리 간에 이런 연결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 이중 슬릿 실험을 설명을 하면서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을 같이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프랑크의 양자설에서 나오는 거죠. 빛 알갱 하나의 에너지가 HF로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또 흑채복사에서 나온 어떤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양자 가설인데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가 연계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적인 온운동과 운동에너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식을 여러분들이 세우면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드론을 통해서 전자기와 역학을 연계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법칙으로 기전력을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전력과 에너지 즉 전력은 파워를 의미하는 거고 에너지는 전력 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왓드시 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파워가 왓드 곱하기 아워가 되는 거고 이걸 줄로 바꾸려면 이 아워가 왓드 곱하기 이제 아워가 이제 3600초죠. 한 시간이 3600초니까 즉 3600초를 해서 이 단위가 이제 줄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등가속도 운동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힘의 평형의 개념을 알고 있는 자 그런 걸 물어보는 거고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이제 문제를 이제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 거죠. 아까 문제에서 이렇게 그 드론의 이런 속도가 이동속 수평방향 이동속도가 주어졌는데 이걸 그 문제를 제대로 안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수평방향 이동속도도 이 3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끝까지 제대로 이제 읽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 변환에 주의해야 된다. 즉 일렉트론 볼트와 줄을 자유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소에도 이런 것들을 이제 입체적으로 사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시험에선 출제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런 에너지 보존법칙, 그 다음에 쿨론법칙, 로렌치님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오메요법칙, 연력학, 특히 이런 PV 다이어그램을 다루는 법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파동의 간섭 형상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원자론, 특히 보호모형과 같은 원자론도 여러분들이 양자국과 연계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2021년도에 오후에 추러진 물리논술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에 그렇게 문제 수준이 높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물리학을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해마다 이런 문제 스타일이 조금 이제 난이도가 적절하게 이제 조금 이제 쉬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를 이렇게 어떤 선택과목으로서 이제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도 분명히 이점이 있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또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하면 누구나 쉽게 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추가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내가 준비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쪽의 어떤 과학 논술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가능하면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나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